타이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만 없다면 정말 살맛이 날텐데 행복할텐데 위기가 여러분 곳곳에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된다 기회로 만들면 된다 위기, 그것을 여러분 바꿔 말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말을 내뱉지만 실제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위기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에게도 몰아닥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빛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또 물도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위기도 불신자들만 몰아닥치면 좋을텐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켜가지 않아요 우리들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인생의 위기가 불신자들에게만 몰아닥친다면 찾아온다면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만 위기를 만난다 다들 여러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진 않아요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또한 자유로이 공부를 하고 자유로이 직장도 선택하고 자유로이 사업도 하고 자유로이 친구도 사겨요 또 배우자를 고를 때도 내 자유에 맞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이 우리는 매시간 이렇게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자유로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힘겨워할 뿐이에요 자유는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자유의 귀중함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광명에서 북쪽으로 정말 몇십 킬로만 가도 이 북한 땅이잖아요 그럼 북한 땅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찌 할 뻔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항상 여러분 짜여진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이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억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억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포로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에 대한 감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포로 하면요 와닿질 않잖아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화 혹은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생활일 거예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70년 여러분 굉장히 긴 기간이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큰 절망감과 좌절감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들 모두 여러분 굉장히 좌절감이 있었고 낙담이 있었고 절망감이 그들 마음속에 굉장했겠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아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35년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두 배예요 두 배고 이 조선인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개념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선민의 자부심과 그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은요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말하면 좋을까요? 신앙이 아주 좋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그분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위기 정말 이기는 게 힘들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인 포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포로 생활을 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자체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영적 암흑 상태 즉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제를 보내시면서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혹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재 처한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상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여우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지며 살아가지만 매 순간 홀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구원받았음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난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닥친 그 위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신자임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과연 신자가 맞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맞나? 왜는 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너무나 힘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과 길 그대로 답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그 확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구원받았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해 주고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길을 쫓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오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부분이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서 사 먹되 라는 단어는 바로 돈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돈을 지불하되 또 돈은 내지 말래요 여러분 모순된 말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현금은 내지 말고 카드로 긁으라는 말이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래요 사 먹는 것은 여러분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런데 돈을 또 내지 말래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면 가능해지죠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까? 바로 여와 하나님 여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건데요 끝없는 갈증이 느끼는 모든 인간은 결국 목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끝없는 갈증이 있잖아요 갈증 이 목마름 이 만족이 되지 않는 충족이 되지 않는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가지면요 만족이 될까요? 만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만족이 있을까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어떤 옷을 입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요 항상 사람들은 목말라요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만족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은요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만족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충족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끊는 물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 자살률 1위에 자살률 1위 예전에는 교통사고 1위였잖아 안 좋은 것은 항상 1위야 술 소비랑 1위 막 이런 거 있죠 자살률 1위에 자살률 1위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자주 보게 됩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아직까지 없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 자살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살하는 장례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치러봤어요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동의를 하시겠죠 보통 어떤 위기를 만나서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야 이 위기만 극복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평안하겠다 기쁘겠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면 또 어때요? 또 다른 위기가 와요 또 다른 위기가 와요 자녀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또 여러분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감기 같은 거 여러분 걸리잖아요 첫째 아이가 여러분 감기를 굉장히 걸려가지고 몇 주 여러분 고생을 했어 기도를 하죠 아버지로서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째가 여러분 감기에 나으면요 이 둘째가 또 걸려 둘째가 여러분 또 이제 막 힘들다가 몇 주 지나서 여러분 나으면요 또 막내가 걸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위기가 여러분 없으면 좋겠는데 그 없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가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쳐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또 어떨 때는요 위기가 여러분 한꺼번에 몰아닥치기도 해요 그러기에 언제나 인간은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런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갈증을 해결할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물을 사서 마실 돈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허락해 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마치 요한복음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사장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남편도 여섯 번째 남편이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혼을 여섯 번 했다 굉장히 여러분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걸 정주해서는 안 되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여성의 인권은 없던 그 시대에 결혼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도록 물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생수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갑없이 마시라 갑없이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목마른 자들 즉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악한데 야 저 사람이 구원받아? 이 말도 되지 않지 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일관계가 여러분 냉각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에서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을 지금 좀 이렇게 감정이 있듯이 그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본 보면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야 왜 반성을 하지 않지? 우리나라를 그렇게 35년 동안 침략을 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고 위안부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여러분 반성을 하면 좋고 배상을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일본인들 굉장히 여러분들 섭섭하게 느껴지고 야 그렇게 악하니까 그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도 그들은 건너뛸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민족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에게도 악한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VIP 작정을 시작으로 사랑방 전도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행복나름 축제를 통해서 교회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사랑방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 모셔서 그들에게 그 사랑방원들의 간증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목말라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방 전도축제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전도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영적으로 목말라고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주님께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찌하면 좋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거져주시지만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전단지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전단지를 막 뿌리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리잖아요 구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구원의 초청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자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결단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은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 영원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언약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다윗 왕조, 다윗 왕가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너희 위가 영원할 거야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원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잠시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끊어지는 듯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 왕인데 그 시드기아 왕을 끝으로 다윗 왕조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 헤루당 있죠? 그런데 그 헤루당은 다윗 가문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자손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야 다윗 왕조는 끊어졌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하게 되겠다는 그 뭐야? 하나님이 허언을 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도 안 지켜질 때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다윗 왕권의 영원성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성됩니다 바로 그의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비록 다윗 자손이라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아보람의 후손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으로 이러한 구속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구원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난 면이 있고 우리가 먼저 선행을 베풀었고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생각 등을 우선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우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몇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이 나와 있어요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우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구원을 받으려면 여우와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여러분 턴을 해야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를 말해요 회개를 통해서 이전에 가졌던 길과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떤 목적지를 가다가도 반대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합니까? 되도록 빨리 여러분 유턴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인천을 가야 한다면 서쪽으로 가야죠 여러분? 서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참 가보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어 동쪽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 동쪽으로 쭉 가면요 강원도가 나오지 인천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인천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천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에서 여호와 길을 돌이키는 것이 가량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보다 쉽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쉽게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금 15장을 보면 탕자의 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간 분깃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나서 이제 완전히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 많았던 재산을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실컷 먹고자 남들이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돼지 우리에서 열심히 돼지를 쳤어요 그러나 주염 열매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말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아버지를 벗어나서 세상의 길과 생각으로 살아온 곳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가 다음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는 종들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고 풍족하게 대함을 기억하고 자신이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면목은 없지만 내가 종으로서 돌아간다면 이 종으로서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용서하심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쉽게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이상의 혈통은 아닐지언정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위기보다 큰 하나님 여러분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 문제의 유일한 키 답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넉넉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다음 구절인데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한마디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는 것은요 바로 시간적인 만남을 이야기하죠 시간적인 만남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만남과 공간적인 만남 즉 주님을 만날 때가 됐을 때 만나야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신자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신앙에 관심은 있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제사도 드리면 안 되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걸 다 지키려고 그래 우선 여러분 겉부터 나눠봐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때가 아니고 자기가 막 때를 정해 지금은 이렇게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 신앙 생활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예수를 믿겠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현명하게 보이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또 천국 다 가잖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하게 현명하게 보이나 그분들은 여러분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요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여러분 나중에 내가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오늘이라면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을 때 그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에서 우리가 전하게 될 복음이 전도 대상자에게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듣게 될 복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파트를 언제 구입할 것인가 타이밍이 중요해요 최고로 오를 때 사게 되면 손해가 막심해요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주식하는 분들도 있겠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타이밍을 놓치면요 이런 타이밍을 놓치면요 무시했다가는요 큰 손해를 당해요 또 마모된 타이어를 언제 교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느끼잖아요 마모된 타이어 갈긴 갈아야 되는데 언제 갈아야 할까 귀찮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무시했다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언제 받을 것인가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죠 이 타이밍을 지나쳤다가는 치료할 수 있는 때를 놓쳐서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타이밍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와 학원에서 나가는 그 진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제가 아는 청년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하면 좋은데 안 했어 그냥 포기를 했어 대학을 못 갔죠 당연히 대학을 가지 못하고 군대를 먼저 갔어요 군대에 다녀와서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야 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아휴 목사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놀았을까요 나한테 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놀아놓고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은 세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타이밍이 있어요 또 기도할 타이밍도 있습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학업에 열중하느라 영적인 영역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바빠서 안 돼 내가 은퇴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야 아 목사님 은퇴 이후에 교회를 좀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너무나 열차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면 회복되면 그때 양육도 받고 사랑방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주의를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양과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타이밍도 역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주의를 하겠다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 저는 여러분 더 바쁜 분도 봤어요 은퇴 이후에 손주부느라 더 바빠졌어 언제 주의를 해? 청과는 그날까지 전혀 못해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은 건강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좀 쉴게요 목사님 여러분 내년 1년 후에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더 나빠지면 그때 가서 여러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던 삶을 여러분 다 멈추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바쁘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주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지금 좌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셔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1시간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이 1시간 20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타이밍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초청의 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다양한 위기를 넉넉하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의 일에도 역시 영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제 이 가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더욱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